윤영아 선생님이고 이 문제마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. 일단 연립방정식을 풀어라고 했는데 이건 단순한 건데 앞에 개수가 루트값이 나온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. 이런 루트값을 잘 처리를 한번 해보자고 이거 우리 가감법 가지고 할 건데요. 일단 x라고 하는 문자를 소거시키기 굉장히 좋게 생겼지. 그럼 두 개의 식을 한번 빼볼게요. 여기 x 플러스 루트 2y,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 루트 2 값과 같은 거고요. x 플러스 y 값이 루트 2 마이너스 3 값과 같은 건데 이거 두 개를 빼버리면 x 값이 이렇게 지워지면서 얘는 루트 2y에서 이거 값을 뺀 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의 y 값 자 우변은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3 값이 됩니다. 그래서 y 값을 정리해 보시면 y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3 값이 되고요. 자 이거는 분모 문제에 똑같이 루트 2 플러스 1 값을 곱해서 유리와일을 해주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 그리고 루트 2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3 값 그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1 값 두 개를 이렇게 곱해서 올라가면 자 분모는 1이 돼요. 분자는 이렇게 두 개 전개하시면 얼마?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자 이렇게 두 개 곱하시면 플러스 3 값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플러스 3 루트 2 값 마이너스 3 루트 2 값이 나와서 얘네들은 이렇게 지워지네. 그럼 결과적으로 y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x 플러스 y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3 값이었고 y에다가 마이너스 3 값을 대입하면 x 마이너스 3 값은 루트 2 마이너스 3 값이고요. x 값은 루트 2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. 그죠? 자 x 값은 루트 2 값이고 y 값은 마이너스 3 값이니까 답을 쓸 때에는 루트 2 값이랑 마이너스 3 값이 있는 1번이 되겠죠. 아시겠죠? 아시겠죠?